안녕하세요. 김홍수기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요. 남원에 있는 큰홍이라는 곳입니다. 바다도 보고 나무도 보고 경치가 아주 끝내주는 데거든요. 제주에 오시면 꼭 가볼 만한 여행지입니다. 홍수기하고 나란히 손잡고 경치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출발합니다. 탁 트인 바다. 너무너무 시원하죠. 저 멀리 보이는 섬은 범섬입니다. 서귀포에 있는 범섬. 아래의 손잡음이. 아래의 손잡음이. 섬이에 있는 범섬. 아래의 손잡음. 아래의 손잡음. 아래의 손잡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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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, 바다도 보시고 큰 앙도 빼기 큰 앙을 즐겨주세요.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. 행복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